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. 5월 11일부터 구글 플레이 포인트 특별 상품을 파는데 이건 남는 포인트로 구입하는 거니까 과금 아니죠? 제가 구글 플레이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. 계정당 1회만 구입 가능한데 구성품이... 크... 이건 사야지!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내 정보에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상단 중앙 사용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목록에서 나이트크로우를 찾으면 2000포인트를 이용해서 구입이 가능해요. 포인트 상품 구입한 폰으로 게임에 접속을 해야 해요. 상품 구매 이후 해당 기기에서 최초로 접속한 계정으로 아이템이 지급됩니다. 확률업 무기 외형 11회권, 석양에 탈 거 11회권, 밤까마귀 액셀랑, 성장 물량 10길, 게이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라색 한 개만 보자. 깔끔하네요. 이번엔 무기. 확률업이라서 활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. 제발 까마귀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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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. 영롱하네요.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. 제발... 에이퇴! 잠시 설렜다. 이제 캐시 학세를 질러야 하는데 이미 무과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라 별 기대는 없습니다. 어쨌든 도전! 부르치는 뭐... 이러다가 책까지 다이렉트로... 기대 안 했어.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구글 플레이 결제해본 이력이 있으시다면 포인트 확인해보시고 좋은 거 건져 보시기 바래요. 지금까지 경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